자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목차 잠깐만 볼게요 1편부터 5편까지 있죠 그쵸 다 할 거고 계산 문제가 있고 이론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파이널 할 때 이론형 문제만 하는 거예요 계산은 각자 하시면 되고 이론형 문제만 쭉 할 거고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 말 문제 좀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거고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그래도 여러분들 객관식이나 이런 데서는 법소부는 좀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국기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국기를 제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 법인 상속 증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국세기본법부터 가봅니다 5-2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설명 좀 드리고 가볼게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있죠 중요한 문제만 제가 뽑아가지고 나머지 다 혼자 풀어보시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국세 5-2 갑니다 국세 납세무의 성립 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이 된다 소급과세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납세무 성립 시기를 기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 되고 두 번째 비슷한 거죠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해 과세가 소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확정 시점이 아니라 납세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관가세 세무의 경우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2월 말 뭐 이런 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다 보면 부진정 소급 입법 진정 소급 입법은 납세무 성립을 기점으로 해서 성립 후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부진정은 기관가세 세무 같은 데에서 성립 전에 변경된 세법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진정 소급 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죠 납세 의무자가 국법에 대한 신뢰보호가 가치 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특단의 사정이라고 불러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맞는 질문이고 예를 들어서 소득세 세율을 바꾸는데 12월 30일 날 바꿔서 올해 거부터 바꾸겠다 어쨌든 너무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게 5번이 맞는 질문이고 오른쪽 7번 가보겠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의 세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 대상이 포함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 적격증빙 미수치 했어요 그럼 가산세 물리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감면 이거 해줘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X가 되겠고 9번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죠 납세자가 있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징수 의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징수 의무자의 대표주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고 대리납부 의무 징수 의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번 가보면 공과금이란 나와 있죠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 부가세 지방세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공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3번 가볼게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은 다른 세법 이걸 우리가 개별세법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우선을 우선 적용한다가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건 실질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보는 거죠 의지하는 거 그럼 개별세법 규정이 우리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옳지 않은 거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항상 국기법에 있는 규정이라도 개별세법의 특칙을 두고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거고요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별세법에 우선 적용한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연대납세무에 관한 규정은 공동사업 공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세기본법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하는데 소득세법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무가 없죠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하고 이때 주된 사업자 이외의 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15번 가보겠습니다 화재 등 천재지변이 있으면 기한연장 사유가 있겠죠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무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소장은 신고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연장은 직권내지 혹은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못했다 이러면 가산세는 감면해줍니다 자 17번 가보면 납세자의 부도 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납부만 연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곤란 사업의 어려움 있죠 어려움 있는 건 부도 발생도 어려움이 있으면 신고는 연장이 되지 않아요 신고 연장은 되지 않고 돈만 없는 거지 일은 할 수 있죠 납부 연장이 된다라는 납부만 연장이 되지 신고는 연장되지 않다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국세기본법 조문에 있었어 그래서 이 문구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국세기본법 조문에는 이게 기한 연장 사유에서 빠져 있어요 국세징수법이라는 데는 들어가 있고 국세징수는 납부만 연장해 주는 거고 국세기본법은 신고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신고 연장 사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19번 가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 넘지 않는 범인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개월까지입니다 9개월 맥스 9개월이다 20번 가보겠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지만 수치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왠지 맞는 말 같은데 자력집행이라고 해요 세무 공무원은 자기가 서류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2회 이상 방문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편배달원이 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가지고 오면 1회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때는 2회를 기준으로 해요 이때 부재중이라는 건 단순한 부재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방문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장기간 부재중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합니다 21번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치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 송달 사유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 등이 9개 있고 지금 송달이 곤란해야지 공시 송달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물을 다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위에 20번 21번에 봤듯이 세무 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지만 적기에 송달할 수가 없어서 납부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했지만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공시 송달 사유가 되는 거예요 22번에 가보면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유치송달 요건은 부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있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 이럴 때만 유치송달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야 돼요 23번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묵시적 위임이 있다면 적법한 송달이 되기도 합니다 25번 가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가 없으면 납부의 고지와 독초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 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유리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로 한다 맞는 거죠 연대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는 명의인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자가 없으면 유리한 자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지와 독초에 관한 서류는 각자 모두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26번 가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신청을 변호사나 전문가들 다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변호사가 하는데 어쨌든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7번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모두에게 송달해야 된다 28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우편송달은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액송달의 경우에는 일반우편도 가능해요 28번을 보면 소득세법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 송달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가 틀렸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하나요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합니다 29번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의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조우 송달이라고 하거든 우연히 만난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조우 송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다른 데서 만나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무소는 원래 이제 이천역에 보면 여의도에 있고 집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데 둘 다 없어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전원해서 해커스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오케이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조우 송달이라니까 거부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절대로 싫다 그럼 여기 못 옵니다 원칙적으로 자 30번 가보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서의 수령인이 서명 날인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령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적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맞는 거고 인격이죠 그래서 31번 가보면 우리가 법인 아닌 단체에서 출발하는 거죠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 의제법인이 있고 두 번째는 승인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31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거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보게 되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청산소득 이런 건 과세하는 일 없고 미완료 등도 없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의를 끌 목적으로 출현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건 이걸 당연 의제법인이라고 하고 당연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법인으로 본다 의제되는 거죠 33번을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법인으로 본다라는 거죠 표현을 좀 자기 약간 문학소년 같은 애네 어쨌든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국세 부가와 세법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3번 가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14조 3항에 있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갑을 병인데 이렇게 쿠션을 쳤어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3번의 지문 옳은 내용입니다 우의 거래 혹은 제3자를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재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4번 지문을 가보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가 틀린 거예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혹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의지해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양도 양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다 그럼 이거 다 부인하고 증여로 재구성한다 이런 게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가보기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의 우선함으로 사업자 등록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공부상 등기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면 그 이는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본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했어 뭐 자동차 같은 거 그렇지만 사업에서 그 돈도 내가 다 냈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 자동차 명의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미 아시겠죠 그게 실질과세 원칙이고 이처럼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 관청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8번 가보면 거래 형식은 매매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를 의지하는 게 이 실질과세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이게 뭐냐면 갑이 있는데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갑이 있는데 얘가 명의신탁자예요 그리고 의리명의수탁자예요 부동산 같은 거를 얘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 제3자 명의로 등기를 쳐줘요 이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줘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가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겠지 아니면 직접 주던지 그래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겠어요? 의리되겠어요? 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9번에 있는 내용이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신의칙 있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적용요건이 좀 상이한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공적견의 표명이 있어야 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납세자가 그에 따라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겠죠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건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납세자에게 모순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과세관청에 극히 심한 배신의 행위를 했어야 되고 과세관청에 이로 인한 손해를 얻었어야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이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 보면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중요한 문구죠 이게 법대로 하는 게 아니죠 신의칙의 원칙이라는 건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적용하는 거고 그 표현을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그런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세무소 직원들이 그게 키워드예요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부가세 면세 지도로 대상으로 세무지도로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세 거래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가세 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준이 아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세무지도까지 했다 라고 했을 때 하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14번 가보면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 종합상담센터 답변에 따라 세액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걸 왜 믿어요 그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납세의무자가 15번 가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게 유명한 거죠 자산을 과대계산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좀 많이 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저 걸렸어요 라고 하면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이때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선 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선 다시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해주는 게 법인세법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예외의 규정 대표적인 게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세액공제가 예외적인 규정 중에 하나가 되죠 16번 가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여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근거과세 원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맞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장부는 있어요 16, 17번에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지만 장부의 기록에 동그라미 적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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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게 있어요 당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동그라미 적게 전체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그 부분만 조사 결정하는 거지 전체를 가지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뭐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오른쪽에 18번 가보겠습니다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요게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19번 19번도 같은 19번 볼게요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게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그 뒤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북이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납세자는 이걸 근거로 불복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20번 가보면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빛이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면 장부에 따라야 되는데 장부가 없는 거예요 이때 장부가 회계상 장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의하여 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과세 못하네 이런 건 오히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를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는 거예요 근거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게 우리가 추계라고 하는 거죠 추계 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추계로 소득금액 계산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번 가서 보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를 빚이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저는 장부 필요 없고 추계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실지 장부가 있으면 무조건 실지 장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받을 때 이러려면 그냥 추계해 주세요 많이 요구해요 실제 경비가 없는데 추계로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나와 장부가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구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려면 난 추계로 해 추계로 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실지 장부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번 가보겠습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 우리가 부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게 실질 과세 원칙 신의칙 그 다음에 근거 과세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이런 게 부가의 원칙이고 어떤 사실관계를 세법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기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법 외에 법률 중 국세 부가 징수 감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끊어보면 우리가 세법 말고 다른 법률들이 있는데 이게 세법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세법이 차용하고 있는 법률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럼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다라고 해도 민간임대주택법 이런 걸 막 차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법률을 해석하는 게 세법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연동되어 있으니까 개를 볼 때는 보는 거예요 그 조항은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세법처럼 본다는 거야 그럼 국세기본법에 있는 소급가세 금지 원칙 등이 그 법률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고 24번 기재부 장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한다 그렇지 않아요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에서만 세법 해석에 대한 질문, 검사 아니 세법 해석에 대한 회신 권한이 있습니다 세법 해석은 순수하게 국세청장과 기재부 장관이 행정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름분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좀 옛날 스타일인데 세법 적용에 대한 원칙이지 국세 부가의 원칙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26번 가보겠습니다 세법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 해석의 원칙은 과세 관청에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 관청에만 적용되고 납세 의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이 납세자 보호라고 있는 규정이란 거예요 납세자 보호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9번에 가보면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기준 또는 관행으로써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읽다가 숨을 놓치는 거지 앞에 뭘 읽었더라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틀렸는데 거기 키포인트인 거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약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세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기업 회계 기준을 차용 내지 존중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 기간과세 세목은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법인이 청산한다라고 하면 해산등기일에 청산소득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거고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는 거고 또 재화의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부가세도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 수입 신고 수리한 때가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되니까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내국법인 주 A의 24기 사업연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납세 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거죠 3월 31일까지는 신고기한인 거죠 과세표준 신고 납부기한이니까 그때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개념인 거죠 3번 가보면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의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뭐가 다른 거냐면 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교육세가 두 개가 있어 교육세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소비세라는 게 있거든 개별소비세 그래서 비싼 사치품을 쓴다던가 시계, 가방 이런 거 비싼 거 200만 원짜리 넘으면 개별소비세라고 세금이 붙어 그래서 수입할 때 수입관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세까지 붙인 게 200만 원만 넘으면 개소세가 거기에 또 붙어 무지부터 세금에 세금에 천국이 돼 그리고 술집 있죠 유흥주점 이런 데서 술 먹어도 개별소비세가 10% 붙어 클럽 같은 거 있죠 홍대 클럽 가봤어?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래요? 나만 못 간 게 아니야? 갑자기 행복해지는데 가봤어요? 한번 가봤어요? 홍대 클럽 한 만 원, 이만 원 내면 입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홍대 클럽 가면 안 돼? 뭐 마약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가봤냐고 그러는 거잖아 가봤냐고 뒤에 여학생 가봤어요? 안 가봤어? 더 공부해서 오는가? 그럼 뭐 만 원 있으면 이 안에 개별소비세가 붙게 돼 있어 이것도 홍대 클럽도 정신 빠지면 무조건 붙게 돼 있거든 그 개별소비세에 또 30%가 교육세를 붙어 그게 설팩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소세가 붙으면 개별소비세에 붙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육세가 붙어 애들 공부도 시키라는 거지 술만 먹지 말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있어 금융기관 증권회사 은행 그런 금융기관은 매출액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이 수익금액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은행들이나 증권사 세무조정 가면 법인세만 가는 게 아니야 증권거래세도 같이 세무조정 하러 가거든요 그럼 증권거래세 아니 증권거래세 교육세도 같이 하러 가거든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갈 때 수익금액의 몇 퍼센트를 또 교육세로 돼 그럼 얘는 법인세하고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과세 기간이 존재하는 거고 12월 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이건 개별소비세에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동시에 같이 성립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교육세는 두 가지가 있다 3번을 보시면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저 교육 저 어디에 속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과 같은 거야 개별소비세에 얹어서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하는 개념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5번에 가보면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부과되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해당 교육세의 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야 얘는 증권거래세 교육세로서 금융기관에 붙는 거니까 동그라미 위에 4번은 증권거래세라고 있어요 주식하면 내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스스로 신고해서 내게 돼 있고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예탁원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듯이 떼서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면 클릭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띵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때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번 가보면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게 맞겠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증여 있죠 증여 증여는 납세의무 성립이 언제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너 줄게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 설날에 아버지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뭐 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주세요 라고 하세요 지금 등기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되냐면 취득하는 때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는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를 등기 접수하는 때를 보통 보는데 등기 접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만 하면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걸 미리 띄워가세요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니까 띄워서 설날에 말하면서 세뱃돈 대신에 거기다 사인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서식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취득하는 때 등기 접수를 해야 돼 납세조합이 증수하는 소득세가 있죠 이건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려면 할 수가 없어 원천징수나 납세조합이 하는 건 원래 12월 말이 납세의무 성립일인데 미리 떼는 거잖아 미리 떼려고 하는데 납세의무 성립도 안 했는데 뭘 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자동 확정되는 방식이 있고 납세조합은 한 달치씩 항상 모아서 다음 달 10일날 내는 거거든 일종의 사업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달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9번 가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도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12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아야지 그 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10번 가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이렇게 성립을 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고하는 방법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처럼 과세관청이 결정해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처럼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는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3% 뗀다 100만 원 주는 때 그냥 3만 원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가보면 내국범인인 주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그 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그 세액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국가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떼는 돈이 확정되는 거야 그게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신고를 하든 말든 내가 떼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바로 생기는 거야 자동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가보면 내국법인인 주 반포의 24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동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을 해줘야 되겠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6월 30일날 성립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아 나 못해요 왜? 그랬더니 성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월 30일날 이 세금은 미리 성립을 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에 끝나는 때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동시에 성립해야지 그리고 확정돼야지 떼고 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확정하는 세목이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부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거죠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지지 않았으니까 확정이라는 얘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16번 가보면 납세의무자가 16번 방금 했나? 아 15번 했어요? 16번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또 안 했어요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때 비로소 납세의무는 확정되겠죠 17번 가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좀 특이한 거죠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가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다 그거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종부세 스스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 믿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신고를 해요 자 17번 그렇게 가고 19번 가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게 맞고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돼요 그래서 징수라는 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징수 자 21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가 있어요 가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해요 언제 성립을 해요 중간 예납하는 건 6월 30일에 보통 성립을 하겠죠 법인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예납은 신고의 개념이 아니야 법인세 중간 예납은 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전년도에 나온 돈의 2분의 1을 반땅해서 내는 개념이야 그래서 특별한 절차라고 보지 않아요 선생님 저 중간 예납세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그거 특별한 절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절차 좋다 못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거 특별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중간 예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부가결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걸 보면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정부의 부가결정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안에 제외라고 쓴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2번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자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왠지 맞는 말 같은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른 거야 법인세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내는 개념이지 하지만 소득세는 어떻게 해줘요? 고지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고지로 확정됩니다 고지로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의 중간 예납이 서로 차게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23번 이하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과세 표준이 당초에 확정이 한 번 됐어요 특히 뭐 상속세나 증액세를 이렇게 당초 확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과세관청이 이 확정된 세액을 다시 바꿀 수가 있죠 증액 경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 관계에서 1차로 확정되고 2차로 증액 경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 2차로 확정된 부분은 1차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1차에 그래서 증액 경정된 부분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세청이 압류를 했다고요 이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차로 1억 5천으로 증액이 된 거야 5천이 증액이 된 거지 원래 세법은 과세 표준이나 세액이라는 게 서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거거든 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1억 5천을 5천을 올렸단 말이야 그래도 1억은 따로 있으니까 이게 취소되고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5천이 따로 증액됐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법학 이런 거 세무사 공부하면 좀 되게 많이 배우거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이 정도 문구로 드립다 외우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끊어볼게요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 채무 관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4번 비슷한 거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고요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 감액은 특히 그런 거야 2차 가서 깎아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감액 그러면 이게 갑자기 7천이 되는 거야 7천 그러면 이거 중에서 다시 갈리는 거야 7천과 3천으로 7천에는 영향이 없고 3천은 그냥 이거는 소멸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존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3천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역흡수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3천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면 돼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백의사 공부할 때는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자 23, 24 그냥 암기 통암기 통암기 AI AI 제가 AI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통암기꾼이라고 부르거든요 별로 생각이 없어 내가 가끔 챗GPT 뭐 이런 거 우리 애들이 해가지고 막 물어보면은 생각이 없어 물어봐요 왜 과세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만큼 써와요 그럴듯해 그래서 똑같은 걸 질문해요 왜 그럼 과세 안 해야 되니 그걸 같은 질문으로 그럼 딱 이만큼 써와요 통암기꾼이구나 이 새끼 내가 많이 느꼈는데 근데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연락이 왔어 챗GPT 거기서 연락이 와서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있대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게 있는데 레벨 최고 등급으로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걔가 나보다 똑똑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확정력이 있는 거잖아요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사액에 관한 수정신고는 당초 있었던 거에 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증액하는 것이든 내가 스스로 증액해서 확정하는 것이든 기존 권리의무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26번 가보면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할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정을 했어 과세관청이 이거 세금 잘못 계산됐네 그리고 나서 과세관청이 또 그 계산조차 잘못됐네 이런 걸 재경정이라고 그래요 재경정 다시 경정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경정 그래서 거의 재경정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에 내가 불복을 해 거기서 결정을 해 그게 재결청이 다시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한 거에 명백한 오기 같은 게 있어 오기 잘못된 기재 내용이 있어 그것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6번 X고 국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건 아닌 거죠 내 경정청구만 해도 확정이 되면 국세청은 ATM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확정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아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